그래서 번호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라인에 저희가 준비한 라인에 오셔야 사인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통계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취재주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취재주인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정말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떠나갔죠 다시 한번 전년씨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전년씨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미미씨입니다 제가 스마일맨 개그맨 유기행인데 말이죠 보통 개그맨들이 행사 페이를 받고 오거든요 저는 행사 페이를 주고 왔습니다 전년씨가 본다고 해서요 딱지 한번씩 우리 팬분들께 한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맨 개그맨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입니다 주재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네네 참고로 그 핸드폰은 취재인이 아니구요 카메라가 한개 취재인입니다 그쪽을 향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핸드 메이저께서 말이죠 이런 말씀하셨고요 스킨케어 이 시장에 모델이 그걸 그대로 드러낸 모델이 두 분다 그런데 세 분은 그대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어떻습니까? 뷰티 모델이 되신 소감장과 브랜드 씨 뷰티 모델이 되신 소감장과 브랜드 씨 뷰티 모델이 되신 소감장과 브랜드 씨 아 네 평소에 뷰티 모델이 되신 소감장과 브랜드 씨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제 분이거든요 아 뷰티 모델이 되신 소감장과 브랜드 씨 그래서 그 제품을 어렸을 때까지 이렇게 다루긴 했어요 엄마꺼이 모이네 아 그래서 제 피부가 이렇게 맑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뷰티 모델이 에센스를 말로 내시는 거군요 아 수브 크림을 수브 크림 고걸 바르면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네 어... 시외에서도 한 번에 한 번에 해달라고 그... 그... 뷰티 주문은 안 보고 네네 지금... 으... 주완성 자 디오테이 모델 구운우언니오취대와 함께하는 따위네 오 고 야! 식! 넷! 와주시면 저희가 포털 내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아! 와! 진짜 정연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으아 언니! 아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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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꿔줄이니? 잘 날나 봐 진짜. 나 봐 저거 진짜. 오! 아! 유리언니 포스트. 와! 찍어 찍었어. 없는 걸까? 어떻게 있어. 어떤 걸까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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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, yeah Oh, yeah 우리 집 오예 우리 집 오예 뭐야? 받은 거 카드? 아 이제 소말일 거야